에이, 나 안 있었어. 자네가 있어. 내 참으로 든든했다. 승부기와는 다른 말이야. 타고난 적정부야. 자네가 치는 독소리를 맞춰면 우리 과수들은 모두가 독진으로 진격하게 될 거다. 적정부는 말이야. 공사들은 극동을 시키려 하지만 총적으로 독을 치는 분인은 맨정을 잃어서는 안 돼. 화살을 비워도 쏟아지고, 저의 총탄이 낭만한 그 전장에서 끊임없이 독을 쳐야 하겠군. 이제야. 우리의 차중차에 함을 칼을 동료를 한 배으로써는 안 된다. 자네는 다이 경수에 있는 것은 오직 적금을 영심해야 할 것이다. 다리에는, 이제 자네벗고 다 잡는 거야. 다리에는 계란의 모듈의 모듈을 잘 표시한다. 여러분이 계신 대로 종료를 해 줄게, 네네벗고 다 잡은 게 되고, 적만 죽을 때 mistake. 수빈에 빨대는. 수빈에 밋아를 통한cked 하여 carry. 아멘는 상승할 때, 뒷가루는 위에 공수에 대한 일상 감정하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의 신선을 벗고 다 잡는 게 빨대. 순천주사 권준 비법에 밟고 그 진약관 훌륭하다 게다가 턱이 깊으니 몸이 좌수영을 맡기란다 반납점사 이순신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장수다 그가 있다면 좌수영의 최종은 염려할 것이 없다 좌수영 최고의 탑장이다 군사들이 그를 아버지처럼 다룬다 그가 있다면 좌수영은 언제나 놀랍했다 사법청사 기부한다 반납이 재채가 있다 겉으로 호흡실을 시행하자 승기기 원칙이다 그가 있다면 좌수영의 품망과 도심은 상대의 기준은 구조망과 도심이 하여기 때문에 한 번 더 맞게 구조망을 경제의 정신은 그는 상대의 아태의 정신은 한 번 더 맞게 구조망에 그의 정신은 이는 그가 있다면 두 번 더 맞게 구조망을 복잡하게 구조망을